수학의 답 수학의 답 이번 시간에는 우리 최대 공약수 구하는 거 열심히 했었으니까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의 관계를 이용한 문제를 하나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런 문제는요 오히려 난이도가 조금 더 높은 아주 출체 잘 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최대 공약수 구하라 하면 이제 우리가 잘 나열해서 지수가 작은 거 찾아낼 수 있겠는데 갑자기 또 공약수 등장하면 당황합니다. 하지만 그것의 답을 선생님이 제시해 드릴게요. 이미 잠깐 한 적 있어요. 뭐죠?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이다. 나는 아주 아주 중요하고 바로 연결되어야 되는 공약수 보면 바로 연관 검색어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는 이 친구가 있었습니다. 아 나 최대 공약수 구할 줄 아는데 공부했는데 최대 공약수 구한 다음에 걔의 약수를 찾으면 되는 거죠. 그러면 나중에 생각하고 최대 공약수 구해 볼까요? 다시 계산하지 마세요. 소인수분에 되어 있는 아주 아주 친절한 문제입니다. 소인수분에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. 나열만 잘 하면 됩니다. 소인수의 종류는 2, 3, 5가 있으니까 2하고 3하고 5를 가지고 이 친구 나열하려고 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 없죠? 이렇게 5의 제곱 떨어뜨려서 써줘야 되고 얘는 2의 3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최대 공약수 구해 볼까요? 작은 거, 작은 거 1 안 써도 되고 작은 거 똑같으면 그대로 아무거나 자 계산하면 4하고 25 곱하면 100이다 라고 최대 공약수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. 어 그리고 얘의 약수를 구하면 되겠다 생각을 하고 봤더니 보기를 보세요. 어 보기가 어떤 간단한 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소인수분에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죠? 그러면 여기서도 굳이 이렇게 최종 답까지 구해 볼 필요가 없어요. 아 최대 공약수는 너구나 해서 끝내도 됩니다. 아 최대 공약수는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구나 그러면 공약수는 어떻게 될까? 이것의 약수겠구나 가는 거죠. 자 우리 또 소인수분에 이용해서 약수 공부도 했었습니다. 어떻게 약수 구하죠? 여기 안에서 뽑아올 수 있고 여기 안에서 뽑아올 수 있으면 약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. 자 2의 제곱 뽑아올 수 있죠? 5의 제곱 가능해요. 2 곱하기 3? 여기서 2는 가능한데 3 어디서 뽑죠? 못 뽑죠? 탈락. 2의 제곱 곱하기 5? 뽑을 수 있고요.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? 자기 자신이에요. 당연히 뽑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공약수가 아닌 것은 3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. 자 이 문제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우리가 공부했던 모든 수학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. 어 공약수 보였네? 최대 공약수 약수 구해야지? 최대 공약수 어떻게 구하더라? 아 소인수분에서 구했어.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잘 뽑아내서 약수를 만들어내는 이 모든 것을 공부해 볼 수 있는 답이 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불타오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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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타오네